네, 거꾸로 교실.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두번째 시간입니다. 과속자폐계와 관성력에 대한 내용 두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관성계와 비관성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, 그 다음 거기서 비관성계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힘의 형태인 관성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관성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관성계 내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해주기 위해 도입해야 되는 가상의 힘이다라는 것을 정의 내렸고, 그 힘의 크기는 MA, 힘과 가수도의 법칙 따른다고 했었죠. 그 다음에 그 방향은 공간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, 다음 내용들을 보길 바랍니다. 자, 주로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는 것이 엘리베이터에서의 운동입니다. 먼저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등속진축성 운동을 하고 있으면, 이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은 관성계가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볼 때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에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진축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용수철 저울이 늘어난 길이는 늘어난 길이는 이 추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. 그래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중력인 Mg와 위로 끌어올려지는 탄성력의 크기가 어떠한 상황? 예, 같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이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물체도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진축성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렇다면 Mg와 Mg와 Kx는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갖고 방향이 반대다 해서 마이너스 Kx 뭐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어떻겠습니까?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이 추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. 그 관계에서 작용되는 중력과 그 다음에 추의 작용되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에 의해서 작용되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중력과 복원력이 서로 평양을 이루고 있어서 이 추가 정지되어 있는 것 또는 등속진축성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.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 또는 등속진축성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해석하는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양의 방향일 때 즉 위쪽 방향일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자, 아까처럼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그려놓고요. 자, 용수철을 달아놓고 거기에다 추를 매달아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. 자, 먼저 지상의 관측자. 엘리베이터 밖에서 이 추를 바라본다라고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위쪽입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추도 가속도가 어디로 나타날까요? 이 추의 가속도도 위쪽으로 똑같은 가속도 A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겠죠. 그럼 이 추에 작용되는 힘은 어떤 형태일까? 일단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슨 힘?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잡아당기고 있는 탄성력이 있을 텐데 탄성력이 KX'이라고 해봅시다. 그때 이 두 힘 외에는 이 추에 작용되는 힘은 따로 없겠죠. 그러면 KX'-MG 이 힘에 의해서 질량 M이라는 추가 가속도 A로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, 즉 관성기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관계에 의해 추가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.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 보일까요?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추를 바라보게 되면 이 추는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. 그러면 이 추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추는 R자 힘이 0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일단 이 추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를 보게 되면 KX'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MG가 있을 텐데 실제로 KX'이 MG보다 더 어떤가요? 큰 값이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에다 무언가 다른 힘, 즉 관성력을 도입을 해줘서 R자 힘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관성력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? 이 관계에서 보면 관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X' 빼기 MG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MA 형태가 되겠죠. 즉 지금 가속도가 위쪽이니까 이거의 반대 방향, 이 방향으로 MA만큼의 관성력을 더해줘야지만 더해줘야지만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츄의 R자 힘이 0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.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 위쪽으로 가속도가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위로 올라가면서 가속되는 경우가 있겠죠. 그 다음, 혹시나 엘리베이터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면 아래쪽이면 감속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겁니다. 위로 가속된다는 얘기는 정지되어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아래로 감속한다는 얘기는 아래로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지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두 상황 모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있을 때의 느낌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.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것 같던가요?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죠.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몸이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. 그때 작용되는 그 힘이 바로 관성력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체중계를 놓고 엘리베이터에 올라섰을 때 위로 가속이 되거나 아래로 감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체중계의 눈금이 원래 체중보다 더 크게 나오게 되죠. 그때 그 체중이 더 늘어나는 그 분량만큼이 관성력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. 자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엘리베이터에서의 가속도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그려놓고 생각을 했을 때요. 자 여기도 여전히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는데 질량의 민추가 매달려 있습니다. 자 그럼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 아래쪽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추도 함께 가속도 A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. 이때 물추에게 작용되는 알자임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. 일단 무슨 힘이 작용된다? 중력 MZ가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의해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탄성력이 작용이 될 텐데 이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력과 그 다음에 중력의 합력이 이 추를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. 그렇다면 어느 힘이 더 크겠습니까? 네 중력이 더 크겠죠. 그러면 알자임 적어본다면 MZ-KX2' 이 힘에 의해서 질량의 물체가 가속도 A로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일 거라는 겁니다. 자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볼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? 분명히 이 추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그렇다면 추액에 작용되는 힘을 보면 MZ-KX2' 이잖아요. 그죠? 여기에다 무슨 힘을 더해줘야지만 관성력을 더해줘야지만 알자임이 0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성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MA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이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관성력 어느 쪽? 예 이 위쪽으로 관성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음수가 나타나는 상황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위로 움직인다면 위로 감속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위쪽으로 감속되는 상황 즉 위로 올라가다가 멈추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가속되는 상황이죠. 즉 정지되어 있던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럴 때 자 엘리베이터 속에서의 느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죠. 약간 뜨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나는 관성력 때문이다 라는 거죠.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업 중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만약 이 줄이 끊어지면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자유낙하를 하겠죠. 그러면 그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g가 될 거고 그러면 관성력의 크기도 얼마가 됩니까? 관성력의 크기도 mg가 되고 그때 탄성력은 사라져버리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추에는 추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볼 때는 이 추에는 아무런 힘도 작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 전체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내에서 작용되는 중력과 관성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 추에는 아무 힘도 작용되지 않는 무중력과 같은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. 이런 특이한 상황들도 함께 이해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원운동에서의 관성력도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.